빛나는 졸업장을 다시 옮기게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 옮기게 꽃다발을 깨고 노릇노릇 졸업살듯 직장 비린비릇 여기서도 직장 비린비릇 저기서도 직장 비린비릇 김치하고 직장 바라바라 김치하고 직장 바라바라 야야야! 뭐해? 뭐해 둘이? 아니 우리가 뭐 왜냐면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내일 선배님도 졸업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축가를 부르자 그런 의미에서 그랬어요 그지? 아니 선생님 왜? 저희들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얘네 둘이 자꾸만 빨래 빨래요 무서워요 집에 있는 빨래는 니들이 빨래 애들 갖다주고 빨래 그게 아니라 우린 정말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 참나 이거 맹구야 넌 어디에 정신을 파는 애야? 왜 공부를 안 해? 어? 공부요? 그래 저는 사회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회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공부를 안 해? 부정입시 때문에 정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그럼 나중에 일어나 살 것까지는 이거 왜 참 골치않게 생각해? 예 저도 사회자가 아 됐어 자 선생님이 또 신기한 걸 하나 꺼내겠습니다 안돼요 뭘 안돼요 선생님 큰일나요 아 신기한 걸 꺼내는데 왜 큰일나 이 녀석아 무서워요 알았어 알았어 자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선생님 어 푸요 그래 무슨 푸? 무슨 푸? 샴푸 바바하믄 가바 이거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야 너야 너 너 너 나오는 거 당연한데 왜 그래? 너 알잖아 예 저희사람 지금부터 올게 자 한번 사용해봐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아 참 웃길라고 별짓을 다 آ lớ네요 points 귀에다 갖다 꽂아 있는 여사가 청진기야? 아이고 뭐 거꾸로 하고 있네 거꾸로. 이게요 제가 알면서 바보짓 하는 거지 내가. 아이큐가 140이에요 내가. 원래 이게 뭘 원래 다 합쳐서 지내아라. 근데 이걸요 바람 밀켓 쓰는 거 바람 밀켓. 그래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맹구는 왜 들고 나가. 있어야 돼 견본이에요. 이게 이렇게 비쩍 많은 사람도 여기다 바람을 딱 넣으면 그냥 나처럼 부게 돼 있어. 정말 정말 흐르는 거네. 그래 이거 좀 봐. 가끔 여기가. 그러니까 힘줘 안 빼 힘줘. 어? 어? 우와. 정말 살찌는 소리가 들리는 거 같아. 야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뭐야 왜 이렇게 된 거야. 거봐요 내 마리 같죠. 야 야 오소방. 그럼 끓는 물 준비됐네. 미역지역. 뭐 이런 거 갖다니. 아 이건 대박 공사를 왜 주먹는 그런 녀석들아. 가자. 네 걸렸어. 자 이거 저 체육 시간에 축구공이나 배구공 발 안 빠지면 아주 편리하니까 사용해요. 네. 자 우리 학생들 내일 우리 선배들이 졸업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후배들이 정성 어린 선물 하나씩 갖다 줘도 참 좋은 일이에요. 뭐 몽신이 뭐 준비한 거 있나? 선생님. 어? 저는요. 예쁜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 졸업생들이 던진 부케 꽃다발을 우리 진이 누가 받아야 되죠? 왜 웃어? 야 야 야 야 야 앉아. 저기. 야. 너는 애가 18명인데 이걸 왜 받아? 고마워. 그래 너 시집가라 시집가라. 고마워. 자 저기 앉아요. 꽃다발을 집어 던지는 거 아니야? 저 춘자는 뭘 뭘 준비했나? 선생님. 왜요? 저는요. 선배님들한테요. 저기 술잔을 돌릴 거예요. 술잔을 왜 돌려요? 아이 그 의미 있잖아요. 추억이 있잖아요. 뭐가 추억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한 잔의 추억 맞춰버리자. 확 밀어버리자. 이렇게 나세요. 들어가요. 언제 꼬집을 해요. 누가 꼬집을 때 보내요. 꼭 꼬집도 않았는데 꼬집을 때 그러고. 멤버는? 저는요. 구두소를 준비해야 할 거예요. 뭔 졸업이나 구두소를 왜 준비해? 아니 졸업하는 날이요. 얼굴에다 구두약을 막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광을 내려면 구두소를 써야 되잖아요. 야. 내구야. 나 같은 얼굴도 그거 바르면 광이 나가지고 깨끗해질까나? 그럼. 그런데 네 얼굴에는 구두약이 많이 들겠다. 이걸 다 메꿔버리려면. 야. 너 구두약 바르고 이러는 못된 말씀은 버려요. 알았어요? 아니 선생님. 사실은요. 저는 선배님들한테 드리는 글을 준비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정성어린 글이겠네요. 네. 뭘 준비를 했구만. 네. 재학생에게 드리는 술사. 야. 야. 재학생에게 뭘 술사야. 뭘 술사. 아이 참. 졸업생에게 드리는 밥사. 밥을 왜 사. 너 그거 아니야 지금. 재학생 송사. 졸업생 답사. 아이 참. 아이 선생님 알아서 그냥 사시면 되지. 내가 뭘 사 이 녀석아. 알았어요. 선배님께 드리는 글. 지은이. 이만이. 야야. 니가 있는 건데 뭘 지어. 넌 줄 알아다. 아. 졸업을 하시는 형님 누나 여러분. 좋아요. 좋아. 저의 어머님은 못하신 공부 때문에 일찍이 몸져 누워 계시고. 저의 어머님은 아버님의 학용품을 구한답시고 집을 나간 듯이. 하시는 마당에 목마른 사슴에게 물을 주듯이 쓰셨던 학용품이나 고장 날씨게 호추. 좋아. 원칙을 살아보겠습니다. 해. 희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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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저의. 너는 졸업생한테 동량 얻냐 지금. 뭐 이상한 녀석이네. 어차피. 야 임혜부. 지금 졸업하는 선배님한테 그렇게 하면 선배님들이 나갈 때 기분이 좋으시니. 그래 그래 그래. 어. 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왜. 앞에서 끌어주고. 아 좋다. 뒤에서 밀어주시던. 좋아요. 그렇지. 아 선배님들 어디서나 건강하세요. 그냥 건강하고. 할 땐 가더라도 지금은 가지마. 야. 아. 나는 아직은 어딘가가 엄마야 나는 룩자가 쫙쫙쫙쫙 야야야 참 웃길라 그러는데 분위기 썰놈 야야야야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뒤로 트위치 앞으로 닿아 뒤로 닿아 됐어 수고했어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뭘 떠들고야 너 니꺼나 해 니꺼나 선생님 내일이면 우리 선배님들이 졸업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요 보낼 때도 예의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졸업식장으로 사진을 찍는데 누가 확 지나가면 열받을걸? 단들은 우동상 받는데 자기는 개인상 하나 턱 못 받으면 왜? 졸업앨범이 나왔는데 내 얼굴만 후 하고 나오면 열받을걸? 선생님 언제 저와 같이 저 졸업식 때 밀가루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랑 내가 밀가루를 왜 쓰니? 선생님 저랑 쓰실래요? 아 그래 한번 써보자 이녀석아 유치해요 뭐가 유치해요? 아 참 아 아 아 축하를 해드려야 하는데요 아 집 볼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아 우리 집을 지켜줄 아 로봇 같은 아 로봇을 잘 아시는면 다리 좀 놔주세요 아 로봇을 잘 아세요yn slash 단들수는 내가 지껴줄 껴요 아 로봇이 어디 있어요? 대신 로봇이 춤 잘 추는 내가 지켜줄게요 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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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좀 성능이 안 좋으러 오는데. 선생님. 다리 좀 놔주세요. 선생님. 선생님까지 왜 이러세요. 학당에 꼭 고물상 같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이게 장난하지 말아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 질문 있으면 해봐라. 선배님들이요 내일 졸업하시면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얘기해요. 오른쪽 발부터 내딛어요. 아니면 왼쪽 발부터 내딛어요. 선생님이 지금 제 말을 잘 이해는 못 하시는 모양인데요. 선배님들이 사회에 나가면 적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 신체부위를 적응을 해야 되는데요. 기관지부터 적응해요. 폐부터 적응해요. 야. 너 오른손으로 맞을래 왼손으로 맞을래. 여기까지 알아다줄게. 앉아 앉아. 선생님. 어? 선생님이 앉으라니까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요. 어. 오른쪽 공대에부터 앉아야 돼요. 이렇게. 앉아. 이게 정말 양올리고 있어요. 선생님. 알았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얘기해버려라. 요즘 각급 학교에서 졸업식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 봉숭아 악당도 벌써 3년째 맹구 어서방이 있는데요. 졸업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 나쁜 애들 3년 동안 시켰으면 됐지 더 이상 못함이 잡아놓나요.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얘기해. 이런 애들 저렇게 딱 시켜버리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인공 되는 겁니다. 저도 한번요. 주인공 돼가지고 대사 길게. 대사의 음식으로 밤 한번 세워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제 대사 워낙 짧으니까요. 머리 나쁜 애들도 20초만 딱 이렇게 읽어보면 다 애워불어요. 어저께 밤에 우리 엄마한테 전화가 버렸습니다. 뭐라고? 몸도 안 좋으신 뒤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봉숭아 악당 쪽을 보시면서 불공을 들이신다고 합니다. 피나이다 피나이다. 오소방 졸업시켜 불고 맹구도 졸업시켜 불고 우리 아들 반장 시켜보시고. 흐릴드만! 주무시던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깜짝 놀리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그래. 이마령 씨는 어차피! 이마령 씨는... 야! 이마령 씨는 지워내야지! 이마령 씨는 지워내야지! 그리고 생각해봐라. 우리가 지금 중학교 수준이냐 고등학교 수준이냐? 우리 국민학교 수준이야. 6년제야. 3년 기다려라. 저거 빨라. 유아원 수준 아니었어. 아니야. 3년 기다려. 3개월도 못 기다리고 3년 후 중간으로 또 기다리잖아. 그럼 너부터 졸업해 버려라 아가야? 그럼 좋습니다. 그럼 들어가 버려라. 야 이거 참... 자 여러분들 오늘은 내일이 이제 졸업식이니까 선배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가가지고 선배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오늘 여기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선생님 얘기 듣지? 아 뭘 써가냐. 하하! 하하! 클라이브 러시아 잘 이렇게 러시아 육척 해외 정확하게 대화